토익을 처음 시작한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내돈내산 제가 직접 사서 경험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 파트너 공식토익 김성훈입니다 토익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시작한다면 어떤 교재로 공부해야 할지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직 강사인 제가 토익 입문 교재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우선 광고안입니다 내돈내산 제가 직접 사서 경험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 책은 풍부한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익 출제기간인 ETS의 정기시험과 동일한 유형 그리고 동일한 난이도로 구성된 고품질의 전략서입니다 그래서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주 단기간에 이 책으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립니다 우선 LC 파트는 시험에 이렇게 나와야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가볍게 기출문제 유형을 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 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의 풀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아주 가볍게 토익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풀이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RC 파트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유형과 기출문제 풀이 공식을 책에서 구성을 해두었고요 여러분과 같은 토익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부분도 아주 쉽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하여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 어휘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어휘도 암기할 수 있습니다 배점이 가장 많은 파트 7의 독해 부분에서 풀이 전략이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LC와 RC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되어 있어서 공부 부담까지 줄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토익 내용까지 반영한 명쾌한 해석과 분석, 가독성까지 겸피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볍고 여러분들 부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출제기간 ETS의 시험 녹음 성우분께서 직접 녹음한 음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LC 시험 전에 실제 시험의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ETS만이 제안할 수 있는 파트별 전략적 공부 방법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직 강사가 추천하는 토익 입문 교재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파트너 공식 토익 김석훈이었습니다 네 우선 LC 파트는 실험에 이런... 아 왜 실험? 죄송합니다 네 우선 LC 파트는 실험에 이렇게... 어? 저거 실험이 어딨어? 실험? 실험? 네 우선 LC 파트는 실험에... 어? 왜 이렇게... familiaries alte Под inter 으 större 으 으 으